작업 현장에 도착했다. 오수산이다. 고기를 넣어내는 가로이패ingo. 손에 손을 쫓아올라. 지속에 두세 세트까지 contemporar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신이 없다. 정리를 안하고 막 늘어났다. 칼을 대고 살짝만 잘라주면 깨끗해지는 현장인데 나몰라라 정신이 상당히 강하다.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 같다. 뒷일을 남에게 양보하는 철저한 기술자의 정신이 보인다. 이렇게 되면 다음에 오는 도배가 좋아할 것이다. 오, 할 일이 늘었다. 한 품을 더 추가해야겠는데요. 아니면 반품을 더 추가해야겠는데요. 하고 인테리어. 군사업체의 사장하고 싸울 수가 있다. 느낀 점 나는 작업을 깨끗하게 해야겠다.